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상장사들은 최근 강화된 주총 관련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4%가 과거보다 주총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의무화와 소액주주의 정보 요구 증가 등으로 주총 준비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연수 대관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차기 정부가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